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뼈속이 비고 녹아서 무너져 내리는 잇몸뼈의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잇몸뼈에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주저앉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 배수진 여사님의 잇몸뼈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첫번째 잇몸뼈에 좋은 음식 건자두 주스 만들기 알려드립니다. 재료준비는 건자두 2개에 우유 150ml를 준비합니다. 건자두는 푸른이라고 하며 그냥 먹어도 되지만 흐르는 물에 씻어서 수분을 털어 잘게 잘라 준비합니다. 말린 자두 주스는 잇몸뼈에서 빠져나가는 골밀도를 높여 잇몸뼈 건강에 좋은데요. 구멍 뚫린 잇몸뼈의 골다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농촌지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인데요. 말린 자두 푸른에는 잇몸 근육과 잇몸 염증, 잇몸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잇몸 근육에 좋은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항염증,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잇몸 염증을 완화하고 예방해주는 폴리페놀과 베타카루틴 성분이 많습니다. 또한 잇몸뼈에서 빠져나가는 골밀도를 채워주는 붕소,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망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건자두 효능 중에서 붕소와 칼슘, 비타민 K는 무너져내리는 잇몸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인데요. 건자두 푸른에 풍부한 붕소는 노화되어가는 중년과 노년의 잇몸뼈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뼈분의 속도를 늦춰서 노화되면서 잇몸뼈에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것을 억제하여 잇몸뼈가 녹아주지 않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건자두에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 K는 골밀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해야 하는 중년과 노년의 구멍 뚫린 잇몸뼈를 채워 치아가 빠지지 않게 해주고 잇몸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자두의 많은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어 잇몸과 잇몸뼈에 생기는 염증을 완화하고 예방하여 잇몸과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는 저지방우유를 준비합니다. 우유자조급관리이원위에 따르면 우유에는 칼슘과 인, 비타민 D 등이 풍부하여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슘까지 섭취할 수 있어 잇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유 섭취는 치아 부식의 주요 원인인 입안의 산성화를 막아주는데요. 그로 인해 노아디면서 충치가 잘생기는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잇몸뼈 건강에 좋은 음식 건자두 주스를 만들면 되는데요. 믹서에 건자두 2개와 우유 150ml를 넣고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잇몸뼈에 생기는 골다공증 완화 효과가 높아지도록 갈아줍니다. 건자두 주스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제가 한 컵을 7일 동안 매일 공복에 섭취하며 2일 동안 쉽니다. 다시 7일 동안 마시며 건자두와 우유의 부작용이 없으면 앞에 과정을 반복해서 먹습니다. 건자두 주스는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에 생기는 염증을 막아주고 잇몸뼈를 튼튼하게 하여 치아가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두번째는 건자두 요거트 만들기인데요. 재료 준비는 건자두 2개, 무가당 요거트 1개를 준비합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건자두를 잘게 잘라서 넣고 골고루 혼합합니다. 건자두 요거트는 잇몸뼈를 강화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하며 충치를 예방하여 치아에 좋은 음식인데요. 미국 낭농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요거트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덴마크의 모니터링 동향에 따른 연구 결과인데요. 유제품과 비유제품을 통한 칼슘 섭취가 치아 손실과 잇몸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는데요. 유제품을 통한 칼슘 섭취가 잇몸뼈와 치아 손실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요거트에 함유된 락토페린과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가 탁월했는데요.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는 구강내 유해세균의 성장을 막아 충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자두 요거트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건자두 요거트 한 컵을 7일동안 매일 공복에 섭취하고 2일동안 몸을 쉬게 합니다. 다시 7일동안 섭취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반복해서 먹습니다. 구강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강의하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우유와 요거트 등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충치와 잇몸염증, 잇몸뼈가 망가지는 위협률이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카톡 등 SNS에 공유하여 친구와 같이 구강 건강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효초에게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